어명이요! 대역죄인 박포는 들어라! 나라의 용모를 꾀한죄! 목숨으로 죄값을 다하라! 박포를 참수하라! 조선의 개국공신은 1차 왕자의 남대에 방원을 도와 공신이 됐으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이무대감을 비방하다가 방원의 진로를 삼아 누베베 땅 방원의 특사로 복원된다 그러나 박포는 자신의 불안한 표지를 못받으며 대안군 방관을 부추겨 난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2차 왕자의 남대 하지만 나는 실패로 돌아가고 박포는 이렇게 2차만 죽음을 맞추다 2차만 죽는다는— 어명이요. 대역 죄인은 들어라. 나라의 형모를 꾀한 제 목숨을 어젯값 쓸다하라. 수를 데려가고 이 자리에 참수하라. 박포. 조선의 계급 공신. 왕자의 남태의 방언을 놓아 공신이 됐어. 논공행상에 불만이 풍부해 방문 대담을 비방하다가 방언의 진로는 무배되었다가 방언의 특사로 복권했다. 그러나 박포는 자신의 불안한 처지를 마련하기 위해 태양군의 방발을 뭉치게 낭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2차 왕자의 낭이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돌아가고 foundational! 참 참한 나뭇아! 아이씨! 음... 음. 음. 오이, 막내님. 일어나. 일어나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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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시오. 멈추시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분은 저의 지아비입니다. 어찌 제가 지아비 없이 산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부인 놔두시오. 그렇다면 박포는 살려주고 박포 부인을 참수하라. 네. 이렇게 쉽게 오실 줄은 몰라. 맛있습니다. 박포 넣어서 부인을 데리고 가시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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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포 넣어서 부인을 데리고 가시오. 부인! 빨리! 빨리 내려가시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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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야, 발! 빨리 내려가시오! 야, 국지야. 발 깼다니까. 잠깐만, 일어나봐. 잠깐만, 일어나봐, 이마! 국지야! 아! 그냥 죽여주시오! 이 자리를 참수하라! 어명이요. 대역 죄인을 들어라. 나라의 영모를 빼앉아 목숨을 우제값을 다하라. 술을 데려가고 이 자리를 참수하라. 어흐! 아흐! 헉! 멍공의 인상의 하나 wear 광고대관을 개방하다가 방원의 디러사 마 stranger 방원의 탁사로 복범해 대안군 방관을 주상전화 신박포 하직 인사 올려옵니다 주상전화 신박포 하직 인사 올려옵니다 주상전화 신박포 하직 인사 올려옵니다 네, 좋다 하나, 둘, 셋 지금 뭐 하는 거냐? 3보 1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를 쓰나 저기요 내가 살려줘 이야